한국국토정보공사 자네는 아무것도 못하고 노른이 주인인 세상을 그들의 편에서 사는 길을 택하는 말이네 내가 바로 그 천하 왕자다? 사엄버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원은 부릅뜨고 살아있을 겁니다 그 놈을 잡을 때까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국법을 어긴 건 저들인데 왜 왔으면 안 되냐고요? 연이고 제가! 경락왕 생일 왕자 하나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사헌부 권한을 해치라고도 하지 해치 선과 악을 심판하는 전설 속의 동물 말이네 헌데 그 동물이 왜 전설에만 있는지 아는가 현실에선 선악을 심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네 하지만 세상엔 이와 다른 진실이 있다고 믿는 바보들이 있다란 말일세 눈 부릅뜨고 살아있을 겁니다 나으리를 죽게 한 그 놈 잡을 때까지 죄 지은 자는 그의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진짜 세상입니다 상대가 누구라도요 어쩔 텐가 내가 조선의 가장 왕다운 왕이 된다면 밀풍군 탄 주변에는 그렇게 시체가 많이 쌓인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수현세자의 적정 후계입니다! 용상을 원래 세상께서는 툭코 구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자의 교체가 눈 앞에 왔습니다 밀풍군을 밀겠다 용기 어디 있어요? 먹는게 임자였어요 왜 그 이상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야? 용상을 원래 내 것이었다고요! 난 천여지 사원부 다 모지 우리 여지도 껴주죠 개가 사실감 엄청 상농자 삼형제 사원부가 쑥대밭이 됐습니까? 수현은 부릅뜨고 살아있을 겁니다 그 놈을 잡을 때까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국법을 어긴 건 저들인데 왜 왔으면 안 되냐고요? 어디 군들어? 개신 사람을 죽이고 시체의 숫자를 기록 힘있는 자가 휘두른 칸 나약한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런 자가 일국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찾아야 그래야 밀풍군을 끌어낼 수가 있어 선한 자가 선한 군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란 것을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 같은 쓰레기가 무슨 법을 지켜! 높은 것들의 권력 노름이야 내 할 바 아닌 소리가 필요한 걸 어르면 된다 하나 또한 말이지요 이 나를 지키는 건 노른이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제발 여기 아직 못 돌아가구나 아주 나도 너처럼 왕이 되겠다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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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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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